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집사입니다 네 올해도 저희는 서울캐쇼에 다녀왔는데요 저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드디어 저희는 서울캐쇼 캐쇼 이거 뭐야? 캐쇼 백이야? 캐쇼 백 쇼퍼백 아니고 캐쇼 백에 당첨됐습니다 이 캐쇼 백은 인스타그램에 서울캐쇼를 팔로워하고 사전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가지고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건데 매해에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드디어 이번에 당첨이 됐습니다 굉장히 무거운데요 백꺼야 드디어 엄마가 사냥에 성공했단다 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꺼야 쳐다보는가 봐요 백꺼 캐쇼 스틱 설희게 칼퐁 큼지막한거네 큼지막한거 둘째 무한큰제 닭공개 어? 어? 크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네 오 크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네 이거 필요한거다 그 다음에 캔도 있구요 미니클 와우 가죽하다 아 이런거다 잔디야 거기서 뭐하니 나와봐라 아 잔디 저기 뭐 이상한 냄새 나와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무시도 없네 캣밀크 아 우리 잔디 황태 좋아해 황태 꺼내니까 잔디가 온다 캣밀크 캣밀크 그 다음에 견사료 아 사료 흡샘플 어 사료 흡샘플 이거저거 먹여볼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이게 간식처럼 주는게 사료 샘플이 많은데 네 아 초두들 간식이다 그리고 영양제 아 영양제 같은거 좋아해 오 영양제 좋아 끝 배꼬야 하나 골라봐 바로 시식회를 가져보자 뭐 먹을까 먹고 싶은거 하나 골라봐 배꼬야 뭐 먹을까 잔디가 고를까 잔디가 고를까 잔디가 고를까 어 잔디 고르는데 잔디야 골라봐 자 돌잡이처럼 하나 골라봅시다 골라봅시다 자 두 고양이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모았다 어 어 백구가 골랐다 우와 그래 확실히 내가 못봤지만 세가장의 말을 하면 두도록 오 와 많이 들었잖아 생각보다 주세요 해봐 배꼬야 주세요 이렇게 받아오면 또 바로 먹는 맛이 있지 잔디도 빨리 달려 아 너는 진짜 상부가 없다 정말 잔디 좀 먹자 그니까 말이야 아 상도가 없다 아 잔디 먹고 있잖아 여러분도 내년 서울캐쇼에서는 캐쇼백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니 잠깐만 행복한 고양이들 많이 먹자 아니요 쟤는 코에 묻히고 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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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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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